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풍양 고려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풍선을 띄운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